저는 그냥 이번 업데이트에서 제일 그냥 돋보이는게 이쪽이 아닐까 네 팀 업그레이드 이쪽이 좀 많이 바뀌었는데 특히 이거 저는 이거 힐링파운드 이거 분수 있잖아요 이 분수가 나는 좀 빨리 써보고 싶더라고 그래서 한번 그냥 럭불 가서 한번 분수 어떤지만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나이스! 테티꺼 못 지켰어! 아우 나이스! 아우 야 나하튼 1틀 가능할 것 같은데 음 뭐 이상한게 추가됐냐고 근데 근본 없긴 해 인정 내 생각인데 뇌절인게 제일 재밌는 것 같긴 해 어 진짜 솔직히 말해서 약간 그런거 있잖아 오우지 배드워즈 약간 칭찬받았잖아 오 드디어 이런걸 만드는거야 야 배드워즈 너희들 점수 차렸구나 이랬지만 우리는 뇌절을 더 원한다니까 사람들은 일단 다이안는 계속해서 먹어주고요 좋아 좋아 아니 자 침대 깨면 안되는데 얘들아 아 침대 깨는거 존나 재미없는데 아 제발 침대 깨지마 너 어떻게 뽑아야되 얘들아 제발 아니 이 새끼 너랑 왜이렇게 잘해 길이봐야 이거 야 그래도 잠깐만 야 이거 풀에 에라를 좀 찍어볼래 잠깐만 기다려봐 이 개미지를 올리면 어떡하냐 아 야 그 다이안 줬으면 지금 우리 풀에라 찍었잖아 아 미치겠네 아 잠깐 게임 끝났다 아 저 아 저 빌봐야 아 나 시험기가 아닌데 좀 원체 끝내자 이 씹새들아 아 나 진짜 나 진짜 한판하고 나 진짜 힘들어 죽겠는데 이틀을 해야 돼 여기서 아 역시 아침에 바나나로 역시 시작하는구만 어 바나나 꺼줘 음 아 바나나 쓰기도 싫어 진짜 아니 저 로플에서 바나나 온 지 없냐 얘도 한 2년 됐다 나오지 어 뭐라고 콕이 사람들 족밥이라 해서 놀라니라고 야 미안해 노라고 족밥이 맞아 어 그래서 나도 개족밥이잖아 김아야 아직 마무리 안했어요 영상 원테일 찍고 갈라 했더니 오 좋아 깜짝 오 뭐야 어떻게 갔네 오 오 닭 닭은 좋은데 오 닭은 진짜 좋은데 나이스 오 풍선 오 저 진짜 좋은데 맹구야 오우 쉣 야 이 개새끼 그렇지 좋아좋아 근데 방금 장면 있잖아요 산거였거든 야 니가 좀 어떡해 빨리 저스키 가져옵먹었잖아 일단은 어떻게 보면 다이아를 모으는 목적이기 때문에 어 잠깐만 타임? 아니야 스킬에 써버렸어 아 실수야 이거 아 아 깜빡했다 아 여기서 스킬 썼으면 안되는데 아 아 뭐하냐 오 좋아좋아 오 다이아광석 좋아요 오 그래 이런거 아저씨 친구들 얼마나 주냐 어? 난 다이아광석 지금 개땡큐야 오 잠깐만 죽었나? 아 아 무험해 저친구는 왜이렇게 특이한 형이야 야 임마 이거 가디언 이거 가디언 싹다 싹쓸이하면은 할만하지 않을까 음 어차피 지금 저는 살짝 이동기잖아요 일렉트라잖아요 일렉트라도 요즘엔 도구로 취급한단 말이죠 저는 예 난 일단 놀러와봐 어 형이야 뒤져 그냥 일로와 이 새끼야 들어가야겠지 오? 야 친구야 나보고 그냥 웃어가라는데 이거 어떻게 해? 어 야 친구 나보고 웃어가라는데 어떻게 해 이거 어? 나보고 웃어하시라는데 어 어 근데 올라가는건 좀 싸가지 아웃 그냥 너 포기할게 죽었다 새끼야 어? 에임해서 나랑 맞짱을 뜨려해 너 안돼 임마 야 일렉트라 너포먹었는데 라고 하시는데 일렉트라는 이래에도 일렉트라야 어 야 우리가 일렉트라를 쓴 이유가 뭐야 옛날에 보여줄게 너무 많으니까는 정으로 쓰는거거든요 음 저는 근데 이번판 저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나는 있잖아 어차피 나는 리뷰만 하면 끝이야 어어 저는 그 분수만 보면은 솔직히 일 끝나는거거든요 할거 없어지거든요 예 아 분수 이 아 이건가 베이스 리젠 이거 이거죠 여러분 이거 맞죠 음 저거지 저거를 하면 되는거지 치울거 같은데 음 아 근데 야 나랑 야 나랑 일렉트라 하지마 야 일렉 좋아 일렉 무시나 하지마 어 무시할만한 짬은 아니야 얘가 어 맞잖아 야 무시할만한 짬이냐고 어 죽었죠 이 새끼야 죽어 죽어 어 왜 안죽냐 저거 아 저거 좀 억울한데 응 아니 저건 좀 많이 억울한데요 아니 왜 F가 안늘려 일단 최대한 해보자 응 어차피 저는요 끝까지 가는게 일단 목표에요 일단은 어 다이아 32개만 모으면 되거든요 응 그럼 나 끝이야 내가 할 일은 끝났어 응 또 나올 럭불이 뭐있냐면은 난 딱 알아 난 배도우즈 많이 해봤잖아 일단은 무조건 세일 럭불 한 번도 우려먹을거긴 함 그건 팩트죠 응 얘들은 세일 럭불 일단은 무조건 우려먹고 본 얘들이기 때문에 엄마 이제 알잖아 이제 다 알아요 응 이 새끼가 들어가 다음 오잠깐만 빽빽빽빽빽 야타야타타야타타 야타 됐어 야 이 누군이 이제 볼일없다 어 미안해 어 볼리 끝났어 어 아 이제 볼리 끝났다 어 꺼져 꺼져 어 볼리 끝났어 이제 오 이 새끼봐라 응 나 살아남을꺼야 응 나 살아남을꺼야 응 나 살아남을꺼야 나 개같이 살아남을꺼야 오 정말 시바 오 어떻게 살았냐 나이스 아 일단 살긴했는데 일단 이거 살 수있나 이거 일단 이거 살긴했는데 이거 살 수있나요 이거 가능해 와 살았다 ㅈ 될 뻔했다 그냥 오우씨 오우씨 야 그만와 이 새끼야 어 나도 좀 살자 나도 먹고 살자 이 새끼야 어 나도 좀 먹고 살자고 어 형님 올라오실거면 좀 확 똑바로 올라오세요 예 올라오실까만 했냐 똑바로 올라오셔야지 응 아니 또 20개 필요해 아니 또 뭐가 필요해 또 아 잠깐만 일단 다이아 충전 아 다이아 에일도 부족한데 잠깐만 다이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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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냐? 다이아 없어? 오오 됐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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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끝 끝 끝 이렇게 하면 이렇게 뜯는건데 아 이거 오랜만이다 여러분들 옛날에 그 여러분들 그 뭐지 인센트에 그 리젠 인센트 있는거 아셨죠 그 인센트야 오 음 근데 얼마 흘렀다고 말 안해주네 어우 존나 이게 싸가지가 없구나 설명을 시발 있다고라면 어쩌라고 어이구야 어이구야 타임타임 아 잠시만 지랄 와 아 시발 야민이 새끼 진짜 보세요 막 이렇게 조금씩밖에 안차잖아 이렇게 까도 이렇게 봐봐 천천히 올라가잖아 한 번에 화 안올라가고 아마 이거랑 라이퍼스티 붙으면 라이퍼스티이 이길 수 밖에 없어요 라이퍼스티은 계속 차거든 피가 얘는 조금씩밖에 안차주잖아 얘는 뭐 뭐하는 놈이냐 넌 대체 슬퍼스티이 food 에이퍼스티이 Module 에이퍼스티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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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